깜깜깜 어 깜은 여긴데? 안녕하세요! 이하오! 꼬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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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메이 꼬꼬! 너 메이메이는 여동생! 꼬꼬! 생긴 게 메이메이인데 무슨 소리야? 아 엄마 거울 없냐?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짜잔! 오! 뭐예요? 대만 대만이에요? 대만 라면이요? 짜잔! 짜잔! 맛있게 생겼다 이거! 이거? 이거 버 Chipman disse! 짜잔! 어! 준 거 한 번 읽어봐요, 뭐라 써있어요. 대에의에에에에에에! 대에에에에! 따 깜미엔 따 깜미엔 어 깜은 여긴데? 삼 깜? 어? 어 Ukraine 들어갔어? 아니야 아니야 이게 건조하다는 뜻 간이 건조구나 제가 이 라면을 대만에 갔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삼각김밥이랑 홍차랑 같이 막 먹었어요 이 focused bit 나 홍차 안 좋아해 또 내가 오늘! 가보치롱 항상 무어가!! 그니까 항상 무어가!!! 이 맛이 어떻거같아요 딱 봤을 때? 살짝 불닭볶음면, 한국에? 그렇게 보여요. 매워보인다. 매운 라면. 욕이 들어갔으니까 조금... 까니 들어갔으니까 뭐라고 했지? 욕! 욕을 할 정도로 매운 건가? 이게 마라인가? 마라처럼 좀 생겼죠? 생각보다 좀 얇은 판? 이거 매운 토스 아니야? 이건 뭐지? 슈프! 세키! 세키! 뭐? 세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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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해! 시작해!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? 일단은 면을 넣어야 돼요. 그리고 면을 건져내서 얘를 비빈 다음에 라면을 끓이잖아. 그 라면 물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. 네? 하루 넣어요? 슈프처럼 먹는 거야. 슈프처럼 먹고 면을 건져내고 얘를 넣고 얘랑 비리고 그리고 면을 건져내서 얘를 비빈 다음에 이 라면을 비빈 다음에 이 라면을 얘를 넣고 얘를 넣어서 야 그거 내가 말했지? 건조한 거라고! 물은 어떻게 건조해? 야 물을 물에서 빼잖아! 바보야? 그래도 촉촉해! 실정이었던 거예요. 이제 처음으로 대만 문화를 느끼는 건데 약간 대만에 지금 가 있는 기분? 아 지금 비행기 아니야? 네 지금 비행기 안에서 지금 비행기야. 지금 약간 이거 다 끓으면 이제 대만! 대만! 도착! 그냥 넣으면 돼요? 바 바 조금 더 슈프 한번 젓가락으로 찍어 먹어봐요. 먹어봐. 마라탕! 마라탕 맛! 마라탕 맛! 진짜 마라탕 맛! 진짜 마라탕 맛! 진짜 마라탕 맛! 그냥 마라탕 맛에 라면스크랑 섞인 거! 섞인 거! 그러면 국물 더 먹으면 돼요. 어떻게 돼요? 맛있다! 맛있어? 진짜 맛있어! 한국인 입맛이 맞나? 네! 한국인 입맛이 맞나? 한국인 입맛이 진짜 맞아요. 되게 자극적인 맛! 맞아! 그럼 이제까지 먹었던 라면들 중에 이제 최고인 거 같아! 진짜로? 먹어볼게요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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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처음 맛을 느껴! 제가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! 그래서 마라라면 느낌! 맛있어요! 생소한 맛은 아니구나! 네! 어때요? 저 아니에요! 그러니까 짜요! 아 짜요! 매우 짜요! 저는 약간 마라탕은 좋아하는데 마라탕은 별로 안 좋아해요! 그래서 별로 한국에는 별로 없잖아요! 마라탕은 역시! 그래가지고 마라탕은 별로 없잖아요! 두 번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맛이구나! 아 이게 지금 그래서 1등이구나! 네! 오! 근데 먹어본 거 같아! 이 국물! 이 국물 그거 라이크어! 라이크어! 그 라면! 오그러네! 그 맛나! 우와 대박! 이런 조합으로 라면을 먹은 적 있어요? 그래서? 아니야! 아 근데 괜찮다! 그니까! 이건 약간 조금 자극적인데 이거는 되게 담백해요!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건 바다가 될 거 바다가 그냥 빼먹어야지! 다 들리거든! 이렇게 조금 더 줘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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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특이하죠! 이게 라면을 끓였던 물이잖아! 너무 맛있는데요? 이것도? 조합이 어때요? 짰는데 얘 먹으니까 짠 느낌이 별로 안 나요! 나는 중화시켜주는 응! 근데 그만 먹어! 이젠 먹어! 나는 이거 처음 먹었을 때 좀 문화 충격이었거든! 그리고 컵이 두 개가 있었다니까? 컵라면에 컵이 음! 컵땅만 먹어보고 싶다! 이거 먹으면 돼요! 어머! 음! 음! 일단 뭐 넣으면 맛있을 거 같아? 뭐 흘려놓으면? 찬박! 오 찬박! 그리고 계란! 진짜 맛있겠다! 음! 처음 아니에요! 처음 어떤? 그니까 짜요! 아 짜요! 왜 짜요! 진짜 짜요!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고 했었나? 아! 야! 면 끓여 먹는 거 아니야! 미안해! 먹어볼게! 컵땅만 먹어볼게! 먹을 줄 안다! 딱! 이게 라면이 조금 짠 이유가 있었네요! 얘랑 같이! 밥도둑! 응! 진짜 밥도둑! 눈 둘 다 엄청 커졌어! 너무 맛있어가지고! 아니 너 끓여봐! 저 바보야! 두개 끓였어야지! 야 내가 뭘 해서 두개 끓였잖아! 너 끓이잖아! 이거 대만 팬분들이 듣고싶은거죠? 많이 보내주세요! 제가 먹게요! 저 지금 저 지금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! 제가 대만으로 올라갈게! 아 지금 대만 도착했잖아! 아 지금 대만 도착했잖아! 어! 이미 대만이네! 이미 대만이야 여기는! 오빠애들이 있고! 여기 대만이야 여기 지금! 오빠 찬박같이 라면 먹으러 다녀요? 이런 느낌! 아니! 자 그럼 총평 한번 할까요? 맛있다! 맛있다! 이것도 따로 먹을 수 있고! 응! 라면도 이렇게 따로 먹을 수 있어서! 응! 이게 정말 샛다는 경험이었고! 응! 좀 가성비! 음! 지금 말하기 싫어! 지금 말하기 싫어! 먹고 싶어서! 내가 마셔라! 내가 먹어야 돼! 내가 먹어야 돼! 방송사고! 방송사고! 그 새끼야! 아 지금까지 먹었던 거 중에 제일 나아져요! 맞아! 한국에는 이런 유형의? 뭐라하지? 어렵다! 근데 한국 꿈마나는 한 개는 약간 부족하거든요! 이건 두 개! 굿! 진짜 약간 중독성이 강해요! 무슨 먹게 되는? 난 뭐 먹는지 알아? 근데 제가 또 음식 먹는 게 쉽는 게 느리거든요! 근데 이게 또 잘 넘어가요! 지금 이 라면의 맛을 춤으로 표현한다면? 하나, 둘, 셋! 나머, 워먼, 샤이츠, 자이젠, 바이바이! 나머, 워먼, 샤이츠, 자이젠, 바이바이!